Here's 21번째의 게스트, 상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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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팟캐스트 영어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친구 같은 외국인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oncub, oncub.com 혹은 oncub.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Trial and Error Trial이라고 하면 시도죠 Error라고 하면 오류죠 실수, 실패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시도를 하고 실패를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Trial and Error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든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방법들을 해보고 자기만의 방법을 더 빨리 찾을 겁니다 그 결과 더 잘하게 되겠죠 영어를 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실수로 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끝도 없이 많은 실수로 하게 됩니다 계속 실수하게 되고요 정말 원어민이 아닌 이상 혹은 원어민조차도 실수를 계속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단어를 몰라서 스펠링을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도 가끔 틀린 스펠링을 저한테 줍니다 그럼 그 틀린 스펠링으로 제가 구글에 검색해보면 당연히 결과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그게 틀린 스펠링이니까 맞는 스펠링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하면서 한쪽에 제한 문구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민들조차도 철자를 다 외우지 못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조차도 말하면서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인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성장하기 조금 힘들 겁니다 실수하는 거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trial and error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실패하세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의 영어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외국에 간 적이 없고요 비행기 타고 간 곳은 제주도 뿐이라고 합니다 여행으로도 외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분이고요 그치만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 교육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많이 시도해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고 그 결과 현재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고 그 후에 본인이 노력을 계속해서 현재의 영어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전에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본인의 많은 실패담과 성공담을 같이 공유하실 이번 영어왕 게스트 상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윤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상윤님 안녕하세요, 상윤님 my name is 상윤 상윤, 23 years old in Korean age and I'm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at 상명 University I'm preparing for the exam of the army interpretation officer an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my own experiences and know-how to learn English especially focusing on speaking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 23살 이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한국교육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말하기와 쓰기를 위주로 저의 주된 개인적인 영어 방법과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자극을 받고 계기가 된 것은 아무래도 해리포터를 읽으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해리포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서가 먼저 나오고 한국에는 한 3, 4달 뒤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몇 달을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7권 원서를 먼저 사서 한국에 나오기 전에 밤 2시까지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도 좀 관심이 생기고 또 영어 실력도 부쩍 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윤,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My Quote is, even a shortcut takes time and effort. 제가 선택한 Quote는 지름길도 가는데 시간과 노력은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영어 공부 방법들을 소개하겠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아무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지름길을 간다고 해도 결국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효율적인 방법도 찾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지름길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식을 찾은 뒤에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실패한 방법들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시겠어요? 본인이 shortcut을 원했는데 지름길을 원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실패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노력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영어왕이라는 위치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간 실패했던 방법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전화 영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전화 영어를 또 하고 근데 아무래도 전화 영어만 해가지고는 말하기 향상에 제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돈에 비해서 시간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회화 학원을 다녔어요. 원어민과 말할 수 있는 학원을 다녔어요. 전화 영어에 대해서 약간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전화 영어가 효과가 없었다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한 거죠? 전화 영어에? 프로그램 비용하고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했을 때는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일주일에 월수금 3번 그리고 10분밖에 안 했거든요. 한 번 전화를 하면은 10분밖에 안 했고 그래서 저는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전화 영어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제 쉽게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10분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10분으로 자르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10분을 쉰다 그러고 나머지 한 50분을 5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했을 때도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전화 영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10만 원을 내고 저 같은 경우는 5일이었는데 네. 저도 10분씩 했어요. 근데 10분씩 하고 제가 느낀 게 아, 이거는 무슨 안녕, 뭐 뭐 했니? 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10분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10분으로 사람이 이게 영어를 들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짜리 일주일에 3번 하셨고 그 경우에 이제 계산을 토탈을 내보면은 사실은 30분이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죠, 네. 그것도 혼자서 혼자 30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화로 했으니까 반씩 나눈다고 하면은 총 자기 혼자서 얘기한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죠, 사실은.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러에도 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 얘기한 시간이. 네, 그렇네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10분짜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10분짜리에 유혹되는 이유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10분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믿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마케팅 수단에 속아 넘어가서 10분만 해도 이제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건 이제 그냥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전화영어가 뭔지 한번 시도해보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당연히 못 봤죠. 10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를 보겠어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찾은 게 저 같은 경우는 20분, 아니 그러니까 30분짜리 두 번 하는 걸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냈던 돈이 20에서 25만 원 정도 냈거든요. 비싸네요. 네, 비싸죠. 그래서 저 찾다가 찾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너무 그게 가격들이 부풀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뭐 이상한 잡다한 커리큘럼이니 뭐니 그런 거 이상한 거를 많이 같이 추가해다가 가격을 막 이렇게 불려놨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말하는 기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간이 지금 온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지만 매 에피소드 말아 그 온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해서 11만 2천 원에 50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전화도 아니고 화상으로 이렇게 강사 얼굴을 보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의 차이가 크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저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또 이게 얘기를 해도 맨날 뭐 뭐 했냐, 오늘 뭐 했다 일상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전화 걸면 기본적인 인사하고 뭐 간단한 내용 말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곳은 원어민하고 회화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런 데를 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예. 그 1대1 수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요. 한 밤에. 그렇죠. 저도 이제 원어민 회화 수업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 딱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이제 강사 한 명에 여러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그래도 다섯 명은 있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대1 수업이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회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암기를, 어떤 표현을 암기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한 사람당 말하는 시간은 정말 짧더라고요. 그렇죠. 한두 시간 수업을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하는 많은 회화 강의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소 한 반에 10명 이상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 한 사람당 이제 수업을 한 시간씩 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강사 한 명씩을 배당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학원에서는 강사가 5명이 필요해요. 5명을 가르치려면. 학생 10명을 가르치려면 강사가 10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사 한 명 넣어놓고 학생 10명 넣어놓으면은 그러니까 돈 버는 게 그러니까 학생 많이 집어넣을수록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학생이 10명이니까 강사를 10명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면 학원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무슨 쉐어 하우스 마냥 강사 한 명을 여러 명이서 쉐어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또 커리큘럼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실질적인 회화 실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게 저는 발음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나 강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들었던 게 어떤 그런 입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 이런 거를 가르쳐서 발음을 개선시키는 3개월짜리 인터넷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봤는데 뭐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발음이 좋아진다고 해도 사실 영어 실력에 도움은 돼도 직접적으로 영어 실력이 수직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발음이 설령 좋아진다고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혹시라도 그 영어왕 천취자분들 중에 그런 발음 전문 강의를 들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것보다는 발음은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외래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외래어 중에 외래어 표기가 실제 영어 발음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념이라는 뜻에서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발음이 없고 ideolog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정말 오래 산 미국인이 아니고서야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하면 잘 못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굳이 버터 발음이 아니라고 주눅 들 필요가 없고 이런 최소한의 정확성만 지켜주면 의사소통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실패한 방법이 더 있나요? 혹시 소개해 주실 실패한 방법들이? 그리고 저는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인들이 단어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어를 많이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장은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외워도 까먹고요. 설령 단어를 외우는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써먹을 때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pursuit라는 단어가 추구라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pursuit라는 단어를 어찌어찌해서 외웠다고 쳐도 실제 작문을 하거나 실제 말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어떤 전체사랑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활용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무작정 단어를 외웠지만 지금은 단어를 외울 때 항상 예문이나 정확한 뉘앙스나 혹은 같이 쓰이는 수거, 전체사 이런 거를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런 콜로케이션 관계를 신경 써서 같이 기억을 해야 활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연상 암기법이라는 게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기계랑 같이 팔아줘요. 네. 그림이랑 같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웃긴 말 이런 거랑 억지로 연결을 시켜서 외우는 건데 한두 개도 아니고 모든 단어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그림 외우느라 단어 외우느라 시간이 두 배로 들고 나중에 기억을 해도 좀 헷갈리고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수거나 문장체로 기억을 하는 게 활용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영역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실력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처음 외국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흥미를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패션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외국에 있는 패션 잡지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내용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재미를 붙여야 공부가 질리지 않고 길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항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나 요즘 시사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현재 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질문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사범대생이다 보니까 예전에 올해 교생실습을 갔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문제집으로 하는데 문제집을 보면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논문의 한 부문을 그대로 따서 빗줄 치고 뜻하는 바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험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영어 실력을 위해서라면 그런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메르스라든지 그런 시사적인 내용들 그런 영자신문 기사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배운 표현들은 실제로 써먹을 확률도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독해 문제집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를 배워도 실제 말을 할 때 그 말을 써먹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뭐 구제역이 발생했다. 홍수가 발생했다. 뭐 장마철이다. 아니면 부정선거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말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말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연관성이 큰 것들 실제로 좀 듣고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네네. 맞습니다.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것들보다는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거는 또 써먹지 않다 보니까 또 금방 까먹게 되고 또 가치가 없지만 아무래도 써먹을 수가 없으면 네. 아무래도 또 반복적으로 접해야 기억이 더 잘 나는 법인데 그런 생소한 내용들을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기억도 잘 안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 어렵고 좀 지겹고 딱딱한 걸 하는 거는 뭐랄까 좀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아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음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런 입시 제도랑도 많이 관련이 있겠죠. 어려워야 학생들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분별력이 생기죠. 또 시험 변별력을 만들려면 또 어려운 내용을 자꾸 집어넣어야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요구하는 거는 실제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실용적인 거 회사 안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직접 이렇게 실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랄까 대학교의 권위 대학교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순수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논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바탕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좀 뭔가 논문이 이렇게 그럴듯해 보여야 되고 조금 쉬운 것보다는 일부러 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좀 자주 쓰는 우리가 단어보다는 약간 싸 보이니까 그런 건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걸로 많이 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기관에서 또 시험이 나오고 그런 기관에서 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출제의원들이 좀 그런 권위적인 걸 버리고 그렇죠. 전반적인 교육정책 자체를 실용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정착을 못하고 있죠.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정말 맨 처음 배우는 초중급 그런 학습자들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일기 영어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간단한 내용이라도 영어로 쓰려고 하면 막상 안 떠오르는 게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을 일기로 영어로 쓰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사전도 찾아보고 하면서 기억에 더 자주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급 이상의 경우는 아무래도 갈수록 좀 더 아카데믹한 에세이를 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연습을 해본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에세이를 쓰는 어떤 스킬을 많이 익히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아주 간단한 게 있는데 에세이를 쓰기 전에 그 서론 언론 결론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간단하게 밑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면지에 이렇게 써보든지 이게 굉장히 짧고 간단한 과정인데도 많은 학생들이 이걸 생략을 하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글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쓰고 싶은 대로 생각이 들면 이미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쓸지 대충의 감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글을 쓸 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평소에 표현력을 배울 때 영어 어휘를 암기하거나 할 때 어떤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이런 수거 단위나 문장 단위로 공부를 해야 실제 에세이를 쓸 때도 그게 표현이 잘 떠오르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글을 처음 쓸 때 맨 처음 서론 부분은 좀 흥미로워야 되거든요. 흥미로운 도입부 흥미로우면서 내용의 관련성이 있는 도입부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영어 글쓰기든 한국어 글쓰기랑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저는 반복을 피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는 엘리자베스 이렇게 나와도 뒤에는 she but the girl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지칭 대상을 지칭해도 표현을 다르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 뒤에는 미스터 잭슨 그 다음에는 the late king of pop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상인데도 계속 표현을 바꿔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복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반복을 피하면서 글을 풍성하게 쓰려면 그만큼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강화하다 라는 단어를 쓸 때 한국어에서는 그냥 강화하다 계속 반복해서 써도 상관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reinforced fortify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해 보일 수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스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피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한 기사를 읽는다고 할 때 한국어에서는 계속 북한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처음에는 North Korea 그 다음에는 North Korea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The North 그 다음에 또 나올 때는 Pyongyang 이런 식으로 수도가 그 나라의 정부나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또 반복될 때는 The Reclusive State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계속 바꿔서 말합니다. 똑같은 대상이더라도 이런 스킬들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팝송을 듣던지 미드를 보던지 즉 간접적으로 계속 영어에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듣기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는 단어라도 눈으로 봤을 땐 아는 단어더라도 들었을 때 전혀 발음이 생소하면 그거는 아무리 아는 단어에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실제 그 단어가 그 원어민의 입에서 나왔을 때도 아 이게 그 단어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단어를 몰라서 잘 안 듣는다고 하지만 잘 안 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아는 단어 다 아는 표현이어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데올록이란 단어가 실제 발음은 아이디얼러지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야 실제 그런 발음이 되었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런 연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떤 단어 여러 개가 뭉쳐서 발음이 되다 보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평소에 신경을 쓰면 듣기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팝송이나 미드 같은 경우도 그런 영어의 리듬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특히 미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글 자막을 띄워놓고 보는 것보다는 자막 없이 혹은 정 봐야겠다면 중간중간 영어 스크립트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말하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말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는 전화 영어도 해보고 회화 학원도 다녀보고 했지만 제가 느낀 점은 원어민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혼자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원어민과 만나서 말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어민이 일일이 다 본인이 모르는 표현 다 가르쳐주고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이 대화 뭐 했냐 밥 먹었냐 이런 대화 좋아하는 취미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회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혼자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또 이게 아는 표현이어도 바로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입이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마치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실제 원어민을 만났을 때도 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방법 중 하나가 빈 종이에다가 제가 써먹고 싶은 표현들을 굉장히 크게 써놓거든요. 뭐 매직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굉장히 크게 써서 이렇게 벽이나 뭐 침대 옆이나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머릿속에 크게 써놓기 때문에 바로바로 꽂히고 이렇게 또 그걸 자꾸 보면서 바로 이렇게 발음을 해봐요. 크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공부하면 실제 그 말을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눈으로만 보지 말고 크게 써보기도 하고 수시로 보면서 발음해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실제 말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말하기가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눈으로 보면 아는 단어인데 말할 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독해 실력 어휘 실력은 꽤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정작 말을 할 때는 그게 간단한 표현이라도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어 공부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단어의 뜻을 알아가거나 그거 자체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활용하는 데 그 시간을 전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면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쓰기랑 말하기 능력인데 그렇죠. 정작 학교에서는 그걸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단 교육 정책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습자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좀 이렇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수동적인 어휘를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노력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단어 단어 하나만 외우는 것보다 문장 단위나 어떤 수거 단위 그런 콜로케이션을 숙지해 두면서 공부를 하면 활용력이 좀 더 높아집니다.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절대 비추천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발음 기어나 원어민 발음을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저는 흔히 하지만 아주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예를 들면 범죄가 영어로 크라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 교육가니까 영어 교육과 학생들은 다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인들이 볼 때는 영어 전공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영어 전공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발음이 기본적인 단어도 발음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크라임을 크림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 평소에도 발음에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자꾸 틀린 발음을 해요. 그래서 원어민도 잘 못 알아 듣고 그러니까 평소에 눈으로 봐서 뜻을 파악하는 그런 독해 공부에 10%만이라도 발음에 좀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네이버 영어 사전에 들어가서 발음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한다면 훨씬 많이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종이에 크게 써서 붙여놓는 건데요. 벽에다가 저는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3, 4시간씩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놀지도 않고 계속 책만 들여다보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책상에 앉아서 10시간을 보내건 10분씩 나눠서 여러 번 공부를 하건 결과적으로 효과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보면은 침대에 앉아있건 밥을 먹건 평소에도 굳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마음이 안 들 때도 계속 수시로 그런 영어의 인풋을 받기 때문에 훨씬 자주 접하고 더 무의식 중에 기억이 자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특히 영어를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스마트폰 어플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 듀오링고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게임 형식처럼 돼 있어요. 되게 게임 하듯이 한 번 끝내는데 뭐 3분 5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하기 되게 좋고요. 되게 재밌고 뭔가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계속 지금까지 한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영어뿐만이 아니고 외국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플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윤,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Wang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영어 공부 자체에 대한 에피소드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영어를 통해서 제가 혜택을 받던 그런 경험들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교에 와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제가 평소에 법에도 관심이 꽤 있고 미술사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그쪽 번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 법정 서류를 이렇게 번역을 해본 적도 있고 어떤 그런 미술사에 관련된 논문을 번역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못했더라면 그런 쪽을 외국어로 접해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돈도 못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어떤 그런 못해본 경험도 해보고 이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요리나 와인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런 쪽은 한국에 나와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원서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그런 원서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보도 훨씬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특히 해외 가수들의 경우는 팬 사이트가 해외 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영어로 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외 팬들과 교류도 하고 정보도 없고 뉴스도 빨리 없고 이런 식으로 정말 딱 이거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은 없었지만 이런 조그만 혜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상윤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노하우나 비법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한국인들은 너무 효율성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된 방법을 찾은 뒤에는 결국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너무 지름길만을 찾고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고 그걸 찾은 뒤에는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say that finding an efficient way to learn English is very important. But after you find the efficient way you have to practice and practice again eventually practice makes perfect 오늘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셨는데요.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혹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네 스피킹과 관련돼서 조언할 때 이 내용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말을 할 때 자꾸 이렇게 본인의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하다가 자꾸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내용이 틀리든 맞든 일단 내뱉고 나중에 교정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피킹의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에큐러시보다는 플루언시를 좀 더 중점에 둬야 합니다. 물론 플루언시만 너무 중점에 두면 나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큐러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내뱉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표현을 배우거나 틀린 점을 고치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다가 말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틀린 표현이라도 일단 내뱉고 나중에 교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꾸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장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입으로 내뱉어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수로 하고 나서 아 그러니까 딱 1초 뒤에도 아 그거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입이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를 못 따라와요. 해보면 그렇죠. 입은 계속 실수를 해요. 설령 머리가 완벽한 문장이 있을지라도 입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실수는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말하자면 조절해 가는 거라고 봐요. 틀어져 있는 거를 모나 있는 거를 조금씩 깎아가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러와 그런 말 있잖아요. 트라이알드 에러 그렇죠. 계속 시도를 하고 계속 실수를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감을 갖고 먼저 내뱉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의 경우는 그런 비원어민이 말을 할 때 좀 관대하게 듣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뜻을 단지 말하는 본인이 좀 부끄럽고 내용이 틀리면 어쩌지 내가 표현을 잘못 말하면 어떠지 문법이 틀리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는 건데요. 일단 말을 내뱉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다시 교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꿀먹은 벙어리 같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좀 샤이한 좀 창피하고 그런 외국인보다는 그래도 좀 틀리더라도 말을 좀 이렇게 하고 하는 외국인이 더 뭔가 신해지고 싶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거는 금방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틀린 표현 같은 거는. 그리고 말을 해야지 아무래도 누가 듣고 고쳐주기라도 하지 말을 안 하면 누가 알지를 못하니까 고쳐주지도 못하죠. 그렇죠. 실수를 해야 나아지는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이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출연 신청 바랍니다. 우리집사에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